세줄 한번만 뛰어보고 싶어 한번도 못 뛰어봤어 정말 많이 해놨려고요 논장식 이게 나은 것 같아 사이클록스를 하는게 낫지 않아 미카일라거든요 어? 미카일라 하나 팔렸다 있었는데 40원짜리 오케이 하면 깨졌나요? 요새는 블랙큐브가 괜찮은 것 같아 왜냐 아 나 블랙큐브 있는데 아 나 블랙큐브 있는데 왜 블랙큐브가 괜찮은 것 같아 약간 얼추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왜 블랙큐브 블랙큐브로 그 주문의 흔적 바꿨는데 좀 달달하더라 잘 뜨면은 인오로 밀고 작게 바꿔야지 여긴가 120개 안에 떠야 그래야 그나마 혼전책인 것 같아 152개 152개 바꾸던 사건 금방 나올 것 같네 눈잔식이 띄우기가 더 쉬운가 다른 것에 비해서 그치 다 다른게 있단 말이지 그치? 152개 32개 32개가 남아 있어야 돼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것에서도 나오는 옵션들 그치 아 이 이득이라는 것을 한번 챙겨보고 싶어 참 오래간만 122개 21개가 남아있어요 그치? 아 30개 아 남아있는데 나오니 나올 것 같은데 안나오네 나올거 같은데 나올 것 같은데 나올 것 같은데 31 있어야 되는데 ㅎㅎㅎ 목태도 서른 하나 있어야 되나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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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 ше흠마흩 죄송 드너 2번쨍 Esc 이렇게 된다면은 방법은 세줄이 나와야 되는데 아 두번째 줄 나오는데 같이 안 나오냐고 야 인드 33%는 안되겠지 저거 누가 쓰냐 인드 33% 말이 안되지 아 두번째 줄 나오는데 세줄 한번만 띄워보기싶다 세줄 한번만 띄워보기싶다 3줄 한번만 띄워보새 아 메일 두 번째 줄 잘 나오는데 첫 줄이 안 됐네 개선해봐 한 서른 이게 25억원인가 4800원인가 10만원이면 못해도 20억인거야 30억? 40억정도? 세 줄 한 번만 뛰어보고 싶어 한 번도 못 뛰어봤어 정말 많이 했는거라고 그것도 못 뛰어봤어 36%도 한 번도 못 뛰어봤어 아 나오긴 나왔는데 잘못 들어갔다 옵션이 너무 쓰레기야 카르마에 카르마에 카르마 다 메일 밖에 없네 아잉메일이 오히려 높게 측정되어 카르마 풀썸 85 sì 80 84 아 이게 84네 92 아잉메이기도 비싸네 아잉메이기도 비싸네 하하 그래 신기하네 구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원래 최상위권에 매행 매행이고 두번째 줄에 아회가행 아 매회가행 그 다음에 아회가행이었는데 이게 클래스가 아회가행에서 퍼졌어 원래는 80억에 팔아야되는데 90억에 팔면 그래도 얼추 열다섯 살 때 원래 있던 서른 본전치기 치고 15세트 50억이 있네 얼추 본전치기 되겠네 90억에 팔면 얼추 본전치기 그림이 그려지는 92억 5천 점점 떨구는 걸로 가자 다행이다 그래도 본전치기 느낌 오케이 영상편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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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편집